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철강님 오셨어? 그래서 심해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셨다고? 자, 볼게요 어, 백원제 소철근이는 개атив한 고마워요 어, 그러네 아, 누나 레벨이 철근이보다 낮아가지고 아, 대통령님께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아니야? 전리품 50개 걷으신다면서 오라 그렇사, 지금 전리품 걷고 계시다고 어허... 감히 천상기한테 말대꾸라 하더니 이거 정말 아니 되겠구나 창교육을 시정하면 해줘야 되겠구나 나는 세금을 가져가는게 아니다 내 영역을 뻗어가는 것이야 아 뭐 바로 죽는 소리가 되는지 야 우리 메르띠 어디갔어 메르띠 메르띠 아니 메르띠 없어? 저봐 언성을 높이면 안돼 심의 가장 근본적인 실력이 못 올라가는 이유다 아니 메르띠 뭐해 마우스질보다 목소리가 더 커 이러면 안된다 아 이거 아니야 메르띠 어딨어 누구를 참는 습관을 버려야돼 티를 잡거나 라인을 잡거나 드라마는 안돼 금본적인 심의 특징인지라 왜 그러냐 진짜 배배를 당하네 배배를 당하네 일하면 안돼 일하면 안되는지라 창교육을 들어가겠다 천상계 VS 심의 마지막 미러전 창교육 들어갑니다 진상계 턴구용 님 아이디가 뭐지? 거기 기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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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음 지적 가능한 매니저가 있데 뭐지? 잠시 수대님 내릴게요 아, 나 매니저 추가로 안 했구나. 님 안녕하십니까. 네, 님 스폰 1대1 천 개 있는데 한 판 인턴 한 번 하시죠. 심해 정벌 교육 내리고 있습니다. 스폰 천 개, 스폰 천 개가 뭐지? 1기는 쪽에 저희 매니저가 아, 선생님 아니다. 철군님 그, 저 심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래서 못어나가는 유민기라. 저희 매니저가 천 개입니다. 자기가 심해인지를 몰라. 창적을 해줘야 돼. 아이디 몇 채 주세요. 자기가 심해인지 모른다 얘들아. 가장 근본적인 심해 특징이지. 아주 이거 기이한 영상 아니겠나. 창적을 통해서 자기가 왜 심해인지 깨우쳐 줘야 돼. 지금 소풍이는 벌써 멘탈이 나갔을 거야. 내가 이 정도 밖에 안 됐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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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ing. 그런 declaring. 에세 moet 안 됐나? 에세行은 모 recipro dost 성분이 Sydicap dượappa! 에세 units 말해 merak becomesăm기ไมondo 편집이 ック. 나도 질주가 만갠대 아 지금 철군님 방제가 지면 1대1 쾌작한다고? 그만큼 자신감 할 시범은 아니겠습니까? 저도 안 지우실 거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연질 걸고 저 지면 케이삭 플러스 2일 밤새 추가 들어갑니다 아 내가 근데 약간 혹시나 나한테 오실까봐 제가 순위를 좀 적어놨는데 1맥크리, 2트레이서, 3솔저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본이 돼 있네 그렇지 기본이 돼 있어 하지만 어쨌건가 에임이 다른걸 내 에임은 핵 수준이다 유두탄이야 진추 왜 안받아 야 왜 진추 안받아 진추 받았네 장기욱 들어가겠습니다 이로써 심해 징벌 모든 심해 DJ들은 나에게 다 점령당한건가 얘들아 전투 기지 전투 배지 종이는 먼저 이준 기지 한번 좀 가내봐야겠어요 얘들아 일단 조크크리거로 징벌을 내리겠습니다 심혜한테 조크리거 징벌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네요 철구님 아르한을 뛰어넘는 마지막 한 명이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리 셔 덮어 가세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뭐 세계 어딘가에선 차량이 지고 있겠지 뭐라고요 철구님 왜 부럽게 많으시죠 당신 에임을 보는 순간 오버워치를 바로 캐사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그러지 마세요 게임은 즐기면 사는 겁니다 단지 제가 너무 잘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분위기로 킬질로 이끌어 structuralist 다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거로는 도전의 이유는 스테이크 어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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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노점인걸 심해가 이제 눈밖에 안돼 왜 뭐라도 좀 해보지그래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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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다리세요. 어쩌건가 어쩌거나 물었어 뭐야 어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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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노잼인걸 이거 이거 너무 노잼인걸 이거 이거 안되겠어 사랑의 멤버를 한번 때려줘야될듯 이거 안되겠어 피가 없는걸 피가 없는걸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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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건가 창격이 아니라 이건 그냥 준에 매달아 놓고 도드로 패스준인가 어쩌건가 대기중 대기중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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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둘게 사랑의 채찍질 사랑의 채찍질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네요 철군이 80점대도 잡을 수 있나요? 세상이요! 나는 이미 신이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한테 쪽팔린 짓이다 철대행 갑시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공척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뭐 쪼팍같아요 만나나요 이 거점은 로드오브가 차지한다 이 거점은 내꺼야 사랑의 매가 여기 있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하하하하하하하하 i will die i'm a killer 자연의 소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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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매 사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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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리퍼로 대가리 부수는 거고 저기 저기 거점을 차지한다 이리와서 거점을 지켜 굼척 소리 들린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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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getting a huge egg 택수기 랩 İng 팡고리에 찍으신 볼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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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요 어떤 분이 철구님 지금 제 친구가 당신의 플레이를 보는 순간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책임지세요 그거 내가 왜 내가 책임지는데? 누가 뭐라고 했나? 뭐라고 했어요 웡 웡 웡 웡 웡 웡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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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징벌 캐치아웃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네요 철부님 아란 경기랑 당신의 경기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에이밍이나 전략이나 모든 면에서 당신을 압도하네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네요 철구님 지금 님의 플레이를 보고 나왔던 아미 제발 이 분이 이 분이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대근에 한번 찍어줘야지 얘들아 안그러냐 이게 진정한 창조욕이지 안그러냐 서든핵판이니 함께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이 친구들 반대까지 계속 서있기만 할텐데 영광이 우릴 기다린다네 내가 이것까지 안하려고 그랬다 싱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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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싱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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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승부욕을 복구해 만드는 여자로 더 이상 안되겠다 페이커님 헤헤님 헤헤님 오오 Meghan 다행히 헤헤님 잠시 후에 도착했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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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이 잘 어울렸어 계속 넣어볼까? ㅇㅇ ㅇ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ㅇㅇ 하이프! 마지막 조건! 이런라! 정신사! 지금 전투! 롤라 롤라 테가리 테가리 만만하여 만만하여 좀빡 같아 보이오 사람 잘못 봤어 레이지 잠겨요 난 볼 붙었어 진짜로 learn Sora 신발 kept distance 학교때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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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가세요 오리 가세요 오리 간다 Wild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인여 인여 인이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철구님 당신은 너무 쓰레기네요 에이밍까지 모자라서 센스까지 같이 왔다니 저는 살 가치가 없나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완벽한 것 뿐입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압 들어갑니다 진압 트오오옷 takim 오 오 dop 업 죽으면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위치원퓨터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위치와 함께 이 기술을 이끌어 온다. 제oi 유지원퓨터를 기준으로 이끌어 온다. 도망간다. 페이커님. 별일 아니었어.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페이커님. 꼼짝 말랐어. 어? 장소다! runner. 래lt. 비하인드. 비하인드. 악쵤님. 어쩌면 내가 진지않게. 나. 저 소리가. 좋아. 자,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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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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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접곡디 6900원 특채할인 항접곡디 정말 싸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늘안과 여러분들 하늘안과 라실라생 70% 할인된 가격 정말 회사가 큽니다. 여러분들 이름 연락처만 적으시면 여러분들 바로 송준이 대리가 연락드립니다. 상도 5개 받았구요. 부산에 서며 서울에는 강남에 있습니다. 우리 라실라생 70% 할인되는 가격 하늘안과에서 받읍시다. 그 다음 노이대리 여러분들 지금 PC방 이벤트를 집에서 지길 수 있습니다. 신월 조각 모음집 이벤트를 지금 카톡으로 문의받고 있거든요. 많이들 조각 모음집 이벤트를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이대리에서 피파 바뀝시다. 아 바뀌는게 아니라 PC에서 집에서 PC방 이벤트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공부선배 여러분들 시복치솝니다. 학원영상 10분만에 가지고 올리시면 바로 15만원 게이드 공부선배 이벤트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올려가지고 바로 아프리카 BJ를 할 수 있습니다. 로이조처럼 롤카데미에서 많이들 여러분들 강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마지막 추첨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쉬다올게요. 15,000개까지만 좀 채워주라 얘들아. 좀 쉬다올게요. 너무 졸리다. 아 군모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모형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추천 마지막으로 롤카데미에서 감사합니다.